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지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적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드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나 진짜 미팅 랄랄랄랄랄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상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